안녕하세요 손님의 정림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알토시피 지금 여기 먹으러 왔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에 우리 손님은 얼굴에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이시나요? 자 앞에 저 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용을 많이 해주십시오. 이렇게 요 집에 오시게 되면 참 잘해 줄 겁니다. 저 자리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간장입니다. 오늘 맛있게 와사비. 응. 와사비 조금. 여기서 와사비 조금 들어갈게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과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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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곱 우주 고춧가루 볶아 고추 와사비가 코 안에 다 섞어버리네 맛있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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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고기는 여러분 해보다는 시랫고기 끝내줘게 하십니다 시랫고기 진짜 맛있네 시랫고기 진짜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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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랫고기 정말 맛있네요 롯데 먹으러 가면 지금 한 번 먹으러 가면 한 20대 뵈서야 드라마 드라마 롯데 먹으러 가면 이리 없어 나도 몇 번 가봤는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해별까봐 나는 많이 먹으면 한 10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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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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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- 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. 아멘